오 여긴 따로 갖다 주니 좋구만 내가 맨날 먹던 초밥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시켰거든? 자 먹어본다 한입 해본다 조금 별론데? 역시 먹던 데서 시켜야 되나봐 아오 마늘 맛이 너무 나왔네 아오 마늘 맛이 너무 나왔네 아우 마늘 맛이 너무 나왔네 매니네 candid기 175lar acá 오바블루tså 매니네 traveled 원조리야? 목을 내민다고? 아 맞아 그냥 이렇게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동 맛이 없었으면 큰일 났다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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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의 방문을 사는 중 손님과 부모님의 방문을 사는 중 가족들의 방문을 사는 중 가족들의 방문이 다리를 사는 중 가족들에게 자극적으로 과연 가족들의 방문을 사는 중 1,000년 반 나는 바보한 내 사랑이 필요하니까 맛이 없어 나도 먹고 싶은데 맛이 없어 원래 먹는데도 시켜야 돼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고기 초밥이 아니야 이걸 먹을만해서 먹는거지 빵도 너무 커요 식감이 좋아 식감이 너무 좋아 식감이 너무 좋아 나 얼굴 진짜 작긴 해 얼굴 18cm야 18cm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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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nde epis ежду chet 엑 Johann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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